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당 아리따운 기생의 다리형틀 고려 마력 한 재상이 경상도의 안찰사로 나갔습니다. 그는 몹시 엄격하여 사적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기에 여러 고울의 엄숙한 풍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의 한 아리따운 기생이 안찰사의 사랑을 받으며 정이 꽤 두터웠으나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보였습니다. 안찰사는 매워매 새순물을 떠오거나 소재를 맡은 기생이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고 크게 야단쳤습니다. 온 고울 기생들이 행여 안찰사와 관련된 일을 맡을까 싶어 전전긍긍하자 이를 보다 못한 아리따운 기생은 동료들에게 안찰사를 한 번 욕보이겠노라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방법을 묻자 기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렇게만 한다면 장수와 복을 빌어주겠다면서 기대에 찬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기생은 두고보라 큰소리치고 구경이나 잘하라며 웃었습니다. 얼마 후 화창한 봄날 저녁의 일입니다. 안찰사가 아리따운 기생과 달콤한 춘정을 즐기고 있는데 창밖에서 가벼운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찰사가 귀를 기울이니 일부러 장기침하다가 멈추고 주저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안찰사는 기생에게 밖으로 나가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기생은 일어나 나갔다가 한참 만에 들어오더니 혼자 중얼거리듯 늙은이도 참 쓸데없는 짓을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안찰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기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봄과 가을의 신을 모시는 풍속이 있사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데 아침 집에서 담은 술이 매우 좋습니다. 사또께서 맛보실 만한 것은 못되겠으나 아전들이 흩어져 인적은 없지만 아름다운 밤이라 심심하실까 싶어 술 한잔 올렸으면 하고 찾아왔기에 매우 외람된 것 같아서 꼬지져 보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찰사는 술맛이 궁금하기에 싫어할 게 뭐 있냐며 어서 가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기생이 망설이며 우물거리자 안찰사는 성화를 부리며 재촉했습니다. 그제서야 기생은 나가서 늙은 어미를 불러서 몸과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와 안찰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고 온 것은 술통 하나뿐이고 술잔이 없습니다. 밤이라 그릇을 모두 부엌에 치웠는데 지금 옥잔을 꺼내면 시종들이 모두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또에서 이곳에 와 계신 것을 알 테니 매우 난감합니다. 마침 새로 사온 깨끗한 세숫대야가 있기는 하나 너무 불공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질그릇의 닭주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시골에선 옥대야는 질그릇 닭주보다 사치스럽고 오히려 풍미를 도둑했구나. 안찰사가 염려 말고 어서 술을 따르라고 말하자 기생은 세숫대야에 술을 따랐습니다. 안찰사는 세숫대야를 들어서 두어 차례 마시고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구나. 욱배나 금잔인데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안찰사는 그날 취하도록 세숫대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숫대야로 술 마신 일은 체명과 관계되므로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기생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리따운 기생은 그 일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문 바깥에 바짝 붙어서 상황을 모두 파악한 다른 기생들은 웃음을 참느라 야단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그 고울수령이 정사를 잘못하여 성적심사에서 하등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령은 안찰사가 예뻐하는 기생을 따로 불러 자신의 등급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한 살림 넘도록 톡톡히 보답해주겠다는 보상책을 내놓으면서 통사정했습니다. 기생은 수령에게 성신껏 노력해보겠다며 물러났습니다. 심사가 있던 날 저녁 기생은 문틈으로 몰래 엿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고울원을 하등으로 평가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기생은 병풍과 휘장 사이에서 매우 아픈듯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안찰사는 변소에 가는 척하고 나와서 기생의 등을 어루만지며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기생은 깨병을 멈추고 정색하고서 말했습니다. 사실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고울원이 애매하게 당함이 서러워서 한 짓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집 지붕 위에 앉은 까마귀까지 사랑한다. 라는 옛말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고울원을 하등으로 매기셨으니 어찌이다 지도 박정하십니까? 성품이 여진 어른께서 천첩을 보아서라도 한 번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첩의 생업이 여기에 달려있사옵니다. 기생이 이처럼 사정했으나 안찰사는 이 일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면서 그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생은 안찰사에게 한 번 더 간청했지만 안찰사는 단호하게 제차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망료들이 결정한 일이니 난들 어찌한단 말이냐? 안찰사가 망료 핑계를 대며 거절하자 기생은 울면서 원망하다가 양다리를 안찰사 어깨에 올려놓고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첨지에게 형틀을 씌우노라. 기생의 느닷없는 애교에 안찰사는 형틀치고는 매우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기생은 안찰사를 와락 껴안으며 고맙다는 뜻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안찰사는 결국 그 고울문의 평가를 중등으로 고쳐주었고 자리에서 쫓겨날 뻔했던 수령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에 비해 안찰사는 위험있는 재상도 기생의 심앗바람에 놀아난다. 라는 명예롭지 못한 소문을 들어야 했습니다.